인스턴트 한 벽이 많은데 여기? 장난 아닌데? 할 수 있다 왜 양마른 집으로 왔지? 지금 이정도 흡수했다면 안되겠다 아니 아니 딴 데 쩡모베요 와 진짜 딴 데 쩡모베요 양쪽에 많아 딴 데 쩡모베요 두 젓가락인데거든요? 이야 봐봐 양봐라 1분에 한 그릇씩 먹겠는데? 으흠 맛있게 안시킬게 아 양이 고통이 아닌데? 넌 좀 돼지같이 먹은거에요 응? 넌 좀 돼지같이 먹은거에요 응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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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에이 진짜 매운거 먹을래 잠깐만 아 늦게 으흠 꺼놓 으흡 sl 요 으흠 자 상 akhir 같아요 지금 장난 ну 그래서 gs 하... 빨리 먹어야 돼 지금 시간 별로 없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양육까지 못 먹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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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끼 백끼? 양 진짜 많아 자 드셔봐 여기 양이 많죠 저거는 적은 편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점은 5배 많죠 포기 포기 포기